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단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혜의 무리가 나네요.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우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이 시간 바울의 망대 세우는 전략 이란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론에 어제 단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랩런트들의 최고 명절이고 최고 영적 절기인 제26차 세계 랩런트 대회가 이번 주에 진행이 되어집니다. 랩런트 망대 25시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어지는데 저희는 예원타운에서 함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예원의 성도님들과 함께 랩런트들이 영적인 한 흐름을 타는 또 중요한 시간표가 되시길 바라고 또 우리 믿음의 후대들을 또 세우고 또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중요한 시간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한국을 저출산 때문에 소멸할 첫 번째 국가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사실은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저출산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합 측 발표에 의하면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절반 가깝고 또 영화부 주일학교가 80% 이상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떠한 통계를 보니까 2030년에는 주일학교의 90%가 사라질 거다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봤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는 우리는 저출산이다 고령화 현상이다 그것을 원인으로 말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실은 믿음의 후대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정말 무서운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렘너트 운동은 시대적인 요청이고 굉장히 큰 축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저출산 현장에 이러한 복음의 망대를 견고하게 세우는 언약적인 도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사도행전 14장에는 사도바올의 1차 선교 사역의 마지막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이고니온에서의 전도 8절부터 18절까지는 루스드라 지역에서의 전도 또 19절에서 28절까지는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귀환한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망대가 곳곳에 어떻게 구축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올의 망대 세우는 전략을 우리 역시 우리의 현장에 적용할 또 생명적 역동을 일으키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담대한 복음 선포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바올과 바나바 선교에 있어서 그 중요한 전략과 접촉점이 바로 유대인의 해당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개혁개정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헬라와 원어에는 평소와 같이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세 번역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평소에 하던 대로 바올과 바나바는 어디를 가도 먼저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받음에 있어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씀처럼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원칙과 우선성 이것이 바로 사도적 전통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먼저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제도가 시작된 이유는 바벨론에 의해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벨린 포로로 가게 되면서 더 이상 그 타지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성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남자 성인 10명만 모아지면 무조건 해당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성전을 대신해서 그 타국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거든요. 포로 후에는 이스라엘으로 돌아왔지만 이제 성전과 함께 이 해당 제도가 보편화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야말로 이 해당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구심점 역할이었고 예배와 또 훈련의 플랫폼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6살만 돼도요. 모세의 오경. 상승기, 추레기, 레이기, 미수기, 신명기. 이 모세의 오경을 쓰고 또 수학 이런 교육을 할 정도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유대인들이 집결되어 있는 중요한 한금 어장이죠. 전도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이 보금을 전하기 너무 좋은 어차피 말씀을 가르쳤던 현장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정말 보금을 전하기에 적합한 현장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도 2, 3, 7 각 나라별의 분명한 접촉점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따라서 거기에 있는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인력들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이 함께 공유되어지는 접촉점 포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본문 1절에도 나온 것처럼 어찌 보면 여러분 유대와 헬라 굉장히 극과 극이었던 이 두 무리가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보금을 듣고 믿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보금의 보표성입니다.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인종 초월합니다. 국적과 언어 문화 지역 출신 상관없습니다. 똑같이 정말 보금이 구원업기로 작정된 자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게 되어 있고 보금은 어떤 사람도 편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그 현장에 가서 그래서 선교가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이 본문 2절에 보면 유대인 대적자들이 자기만 보금을 안 받은 것이 아니라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까지 선동을 해서 아무래도 여러분 타국에서는요 유대인보다는 헬라인들 수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많은 수들이 선동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악감 바로 악한 감정을 품기 위해서 보금을 대적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경험해 보셨겠지만 보금을 전할 때는 항상 보금의 수용과 거절이라는 지극히 양분화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분쟁 현상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천국보금을 선포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항상 따라다녔던 두 가지 반응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금 앞에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명확하게 구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를 우리는 보금의 심판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금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3절 상반절에도 바울과 바나바가 보금의 대적자들 앞에서 오히려 거기에 굽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거침없이 보금을 선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에도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바울과 바나바를 도구삼아서 하나님 표적과 기사도 행하게 하시고 담대히 말씀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 증언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다. 현장에서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는 것 우리가 담대히 보금을 전포하고 여러 가지 현장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우리 입술의 언면도 아닌 것이 그것은 그 시간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성령의 역사심 속에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17절에 보면 유대인 대적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자 이제 두 사도가 루스드라와 이 더베로 필신을 갖고 거기서도 중단 없이 또 보금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울 일행의 피신은 하나님의 인도에 따른 것으로 하나님의 그 시간표는 무엇이냐 그곳에서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시간표가 그때는 시간표가 아니었다는 거죠. 아직도 보금 들어야 할 자들이 너무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보금 들을 자들을 향하여서 전도자의 발걸음을 옮겨서 이 보금이 확산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였던 것입니다. 순교하는 시간표가 있고요. 피신하는 것도 성능의 이도라는 거죠. 따라서 바울 일행의 피신은 후퇴가 아니라 지혜로운 행보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분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파송하실 때 피신의 방법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차 때 루스트라로 갔던 것 여기로 끝나지 않죠. 나중에는 2차 때 다시 루스트라 지역으로 가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고 거기서 정말 평생 영적 아들이 된 디모데와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을 볼 때 그 어떠한 핍박도 또 전도자의 모든 발걸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절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19절에서 21절에 대적자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돌로 바울을 치고 이제 죽은 줄 알고 끌어내칩니다. 그런데 기절했던 바울 만신창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그 성에 다시 들어간다. 참 여러분 우린 쉽게 볼 수 있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죽은 줄 알고 내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몸을 갖고 다시 들어간다. 죽겠다라는 거죠. 이거는 일사각오의 정체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다. 그 현장에 복음을 듣지 않은 자들 그 중에 분명히 하나는 예비하신 그 제자가 있음을 받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태여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런 일사각오의 자세로 임한 바울인 히브리소 11장 38절에도 나와있지만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복음의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런 대적자들의 핍박과 돌로 치고 내어 쫓고 바울이 기절하고 대적자들의 외형적인 승리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의 물결인 이방의 바다로 계속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대적했던 무리들은 그냥 꼭 바다의 암초처럼 그냥 잠시 일순간 나타났다가 겁맞고 사라지는 암초 같다니까요. 절대 복음의 물결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현장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이래 생을 걸었던 생증명의 모델 바울처럼 현장에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도전하는 전도제자 서밋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확실한 영적 양육입니다. 자 사도바울 제1차 선교 여정의 마지막 코스가 더베 지역이었습니다. 어디든 목사님께서 그 지도를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더베에서 안디옥은요 바로 건너가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거꾸로 더베에서 내려가면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로 이고니안으로 그래서 비시아 이 안디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뭐 했냐 전도했던 지역을 다시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다시 팀사역하고 믿음위의 국권에게 쓸 것을 건면하는 것입니다. 복음 한 번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양육을 병행했던 것을 볼 때 영적인 양육은 무엇이냐 흔들리는 생각을 붙들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없어도 바울팀이 없어도 너희들이 영적 자립할 수 있을 만큼 혼자 설 수 있도록 믿음의 뿌리 복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영적 양육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감옥에 있을 때도 여러분 절대 감옥이 바울을 갖다 두드리 못한 겁니다. 14건의 서신서를 통하여서 영적 양육을 했습니다. 두 사도가 이고니안에 오래 머물렀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왜 머물렀습니까? 허다 무리가 돌아왔기 때문에 새로 믿기 시작한 성도들을 양육하고 제자들을 양육해야 했기 때문에 오래 머물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양육은 바울 선교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에 여러분 고린도에서도요 1년 6개월을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도 에베소에서 2년을 가르쳤거든요. 우리가 그 전에 이 사도행전 11장을 받았을 때도 어떻습니까? 수리아 안디옥의 성도들이 이방인인데 바울과 바나바의 집중 교육을 받고 비로소 크리스토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훈련되지 않고서는 양육받지 않고서는 사실은 보금체질 뿌리 낼 수 없거든요. 영향을 주는 크리스토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도 1년을 또 가르쳤거든요. 따라서 말씀으로 양육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전도에서 보금을 선포해서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안문으로 돌아왔다면 그 뒷문을 막는 영적인 양육이 되어질 때 비로소 정착으로 연결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 전도 캠프도 가는 것이고 3일의 쪽 산문동을 진행하는 것도 현장에 세워진 보금의 망대 그냥 세우고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우는 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사단이 호락호락하겠습니다. 그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이 복음의 망대를 심는 데 있어서 각 심령의 말씀의 망대를 심는 데 있어서는 정말 지속적인 양육과 함께 함께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는 영적 싸움 함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 세가족 사주 교육을 진행하면서 참 이럴 때 뿌듯해요. 16명의 수료자들이 끝나고 나면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면서 목사님 저는 교회에 대해서 너무너무 부정적인 사람이었고 정말 안 좋은 꼴만 늘 받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모든 갈등 이 불신앙이 완전히 해소됐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저희가 무슨 동기가 있겠습니까. 이런 교회에 정말 이런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런 교회에 뿌리 안 내리면 어디 뿌리 내려 이런 얘기를 세가족이 딱 어제 그것도 나이 드신 분이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냥 완전 감동받았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죠. 누군가는 이 복음을 들어도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떠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배경이 되어야 되고 또 어느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너무 고맙다고. 목사님 복 받으실 거예요. 어제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저는 그냥 힘이 넘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저희가 뭐 복음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 막말에 노는 입에 그냥 이 복음을 전한 것뿐인데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영원한 해답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예원 성도님들 역시 정말 이 복음 전파와 양육 바울에게 있어서는 망대를 세우는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 역시 삼운동에 올인하고 집중함으로 시대적 응답의 주옥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성교학자 허버트 케인이 혼자서 성교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교는 여러분 엄청난 세계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성교에 가난한 저는 영웅은 있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웅은 있을 수 없다는 건 무엇입니까.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 홀로 성지할 수도 없고 홀로 하셔도 안 되는 것 사도바울 역시 함께 그 팀을 이루어서 현장에 망대를 세워나간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삼운동이라는 팀을 주셨고 각 기관 부서 함께 원리스를 이룰 수 있도록 또 교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제 원팀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원맨팀과 원팀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원맨팀은 그야말로 한 명이 튀고 한 명이 잘하는 겁니다. 한 명이 그 팀을 먹여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원팀은 함께 뛰는 겁니다. 어떤 스타가 없는 겁니다. 어떤 한 명의 영웅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원리스를 이루어서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이 원팀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에서도 함께 모여 기도하며 시작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렇게 시작됐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함께 모여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함께 유무상통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쁨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참미할 때 구원 얻을 자 더하여 주셨거든요. 한마디로 사도행전의 이 사역은요. 팀을 이루는 함께하는 사역에 있고 그런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예원의 성도님들 역시 이번 주 또 강단의 한 흐름을 타시면서 우리가 뭐로 하나 되겠습니까 솔직히 새로운 배경도 다르고 영적 상태 다르고 믿음 다르고 문제 다 다른데 뭐로 하나가 되겠습니까 강단의 한 흐름을 탈 때 영적인 원리스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의 정말 여러분에게 주신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망대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삼운동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